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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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! 내 놈은 뱀을 쫓아주고 알겠다는 뱀을 묻어지러 걸어 놓을 거야! 자, 환장실문을 막아버리면 뱀에게 물려주게 될 거니까 그때 퇴업을 가지러 오자고 그럼 안녕 아가씨, 무슨 일이죠? 잡아드릴 테니까, 어서 뛰어요 다리에 뱀이 빠져서 못 뛰겠어요 도마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요? 어서 뛰어요, 잡아줄게요 잘 잡아요 꽉 잡아요, 춤이 난대요 이제 살았으니 됐어요, 안심하세요 너무 무서워 이제 됐어요 저런 미녀를 혼자 품에 안았어요 왜 너도 안고 싶냐? 아니요, 전 위로해주려 그래요 자, 아가씨, 진정하세요 이제 괜찮으니까 조심해라, 조심해라 예예예